하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와 오늘 극자리는요. 9부 커플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가수 션 배우 정희영씨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두 분 너무 네.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왼쪽 손을 꼭 잡고 션님과 정희영씨입니다. 중앙 바라봐 주시고 중앙 아래까지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 손인사도 건네주시겠어요. 네. 손인사 네. 마지막으로 계속 하트가 들어오거든요. 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해보죠. 네. 공식 소속에서 처음인가요. 네. 왼쪽에도 보여달라고 취재요청 들으셨고요. 오른쪽까지도 보여주시겠어요. 하트 오늘 원더랜드는 사랑이 중심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회장하시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두 분 퍼플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가수 션 배우 정희영씨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왼쪽 손을 꼭 잡고 션님과 정희영씨입니다. 중앙 바라봐 주시고 중앙 아래까지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 손인사도 건네주시겠어요. 네. 손인사 네. 마지막으로 네. 계속 하트가 들어오거든요. 하트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해보죠. 네. 공식 소속에서 처음인가요. 네. 왼쪽에도 보여달라고 취재 요청 들어오셨고요. 오른쪽까지도 보여주시겠어요. 하트. 오늘 원더랜드는 사랑이 중심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회장하시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두 분의 모습.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배우 전송희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